안녕하세요. 대사체학 첫번째 시간입니다. 식물대사체학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지 첫번째 강의 시간인 만큼 오늘 무엇을 이 강의 시간 동안 배울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먼저 강의 계획서를 읽어보고 수업 그리고 실습계획서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와 시험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계획서를 보실건데요. 이런 강의 계획서 이 클래스에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클래스에서 이걸 받으실 수 있을건데 2020학년도 1학기 강의 계획서로 식물대사체학 특론 영어로 플랜트 메타블로믹스라고 되어있구요. 전공과목 원외학과에서 대학원 과목으로 열리는 과목입니다. 강의실은 농대 4호간 111호실에서 주로 강의를 한다면 하겠구요. 이 수업은 실습 위주로 대학원생들에게 유익한 실험을 알려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거의 대부분을 실습을 하면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실습 장소는 제 연구실인 농대 4호간 207호 혹은 204호실에서 식물 성분들을 추출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방에서 gc매스로 그 성분들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다른 연구실에서 그런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보자 수요일이 수요일으로 되어있는데 음 이게 수요일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목요일 수업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목요일 7시에서 10시 15분까지 수업이구요. 그래서 음 수요일로 수업으로 바뀌었나? 헷갈리지? 음 그리고 제 이메일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 각종 물음이나 예 그런 걸 보내주시면 되구요. 수업의 가장 큰 목표는 음 이 수업을 통해서 원외 작물 대사체와 관련된 논문을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고 이해가 가능하도록 수업을 음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짰고요. 그리고 원외 작물 대사체학 분석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다별량 통계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험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은 창의, 공동체 뭐 이렇게 돼 있구요. 강의식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면 주교재인 ppt 파일을 중심으로 강의식 수업이 진행되겠구요. 그리고 대부분 수업들이 실습 위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대사체를 추출하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실험을 하게 될 거고 결과를 이제 보고서 형태로 보고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습 및 토이의 문제 중심의 학습을 할 건데요. 실습을 할 때 가능하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대사체적으로 접근 가능한 분석이 있다면 그 주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주제 혹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논문 형식으로 논문 형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서 기말고사 대체를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실험 및 실습 대사체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가공해서 이제 보고서를 뭐 개별 제출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논문을 읽고 논문을 요약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중간고사는 30점이고 4G선다형 5G선다형 그리고 단답형 서술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학부 때 치는 시험 시험처럼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말고사보다는 팀 프로젝트나 논문 쓰기로 결과물을 정리하는 걸로 결과물을 정리하는 걸로 기말고사를 대체할 거고요. 그래서 팀 과제로 3명에서 5명 정도가 한 팀이 돼서 하나의 주제를 같이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웠던 그런 대사체적 분석들을 나중에 이제 그룹별로 실험을 독립적으로 해보고 작은 논문을 하나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불행히도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대면 수업 시간이 줄어들어서 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문 쓰는 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기대를 하고 팀 과제를 해야 할지 그건 차후 이제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개별 과제 개별 과제는 대사체 관련된 논문을 학생이 읽고 읽어보고 싶은 내외에 이제 발표물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파일로 영상 파일을 지출한 겁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개별 과제는 이제 나중에 기말고사 대체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고요. 기말고사 대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으로 하는 팀 과제 그리고 개별 과제는 이렇게 이제 영상물 만드는 게 개별 과제입니다. 그리고 출석은 20점에 해당되는데 공무나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인정받는 건 딱 한 번입니다. 아무리 공무나 개인 사정이 있더라고 해도 공무로 인해서 출장을 다섯 번, 여섯 번 그렇게 하시다 보면 거의 수업을 못 듣게 되고 또 수업에서 이제 꼭 알아야 되는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 결석일수는 이제 다섯 번 다섯 번이 되면 총 결석일수가 다섯 번이 되면 그것도 이제 개인 출석, 개인 사정으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섯 번 결석이 되면 학점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전남대학교 규정이고요 결석 1회씩 총 점수의 2%를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첫 결석만 감점이 없고 두 번째부터 계속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이 쌓이면 애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전남대 규정이고요. 그리고 이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따르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출석을 하셔야지 수업에서 이제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그 수업을 통해서 배우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를 알게 되고 한 학기 한 학기마다 배운 게 생기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배울 기회를 학생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출석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계속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별 수업 계획을 보면요. 첫 주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했었고요. 각 모듈별로 2시간씩 해서 4시간이 되는 안전교육이라서 강의 소개라든지 수업 계획을 조금 미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2주차 때인데 2주차 때 할 게 강의 소개, 수업 계획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대사체학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는 3주차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3주차일 때는 대사체 시료를 어떻게 건조하는지 그리고 전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사체 추출 시 유의해야 되는 점 그리고 분석법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비색법으로 어떤 물질의 함량을 알 수 있는 토탈 패널 컨텐츠 어세일을 같이 해볼 예정인데요. 이것마저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실습은 한 주 더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식들을 먼저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대사체학 개념도 배우겠지만 이 대사체 분석에 필요한 과학 지식들 그리고 화학 지식들 전반적으로 부족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4주차 때부터는 대면 강의가 가능하면 GC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 혹은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 질량 분석기가 달린 GC매스를 위주로 실습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희 랩에 GC매스가 있고 이 GC매스를 통해서 많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메타볼료믹스라고 하면 질량 분석기를 기반으로 하는 메타볼료믹스도 있고요. 그리고 NMR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볼료믹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IR 같은 스펙트롤메터리를 가지고 하는 그런 메타볼료믹스도 있는데 어차피 이 메타볼료믹스라는 학문 자체를 배우는 그거에 포커스를 두고 일단 가장 가용한 장비인 GC매스를 위주로 여러가지 분석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까지 GC매스를 이용해서 수용성 물질, 지용성 물질 분석하는 것들 실험을 할 예정이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GC매스를 이용해서 타겟티드 메타볼료믹스 그래서 표적된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아미노산 분석하는 것을 이제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이제 9주차 때부터 이제 집중해서 배우겠고요. 그래서 주요인 분석 프린시펄 컴포넌트 아날리시스 그리고 PLSDA Partialist Square Discriminate Analysis 그리고 VIP 밸류 분석하는 것들 VIP는 Very Important Person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Variable Importance for Projec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정 별량이 클러스트리닝 하는데 이제 군집을 분류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별량들을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값이 VIP 밸류인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더 깊이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팀과제가 있는데 팀과제를 이제 12주차, 13주차, 14주차 때 주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최신 대사체 논문 읽기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주차는 대면 수업은 없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보고서 및 예 영상을 제출하는 걸로 지금 수업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 수업은 예전에 제가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에서도 했었고 지난 학기에 4학년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개별 과제는 이제 가급적이면 영어로 된 이제 대사체 논문을 읽고 영상물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로 된 최신 논문이 아닌 한글로 된 논문은 만점에서 만점을 18점으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 2점 정도 이제 감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최신 논문 좋은 논문들을 읽으시라고 이제 좀 권유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한글로 발표되는 대사체 논문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질도 좀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좋은 논문을 읽어보라고 이제 권유해드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